페라리 458 스파이더 2013년식 차량입니다. FM 방식으로 블루투스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직별방식으로 개조작업하여 0프로의 잡음 없이 블루투스로 편리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또한 사운드 보강을 위해 1사리 헤드캡도 같이 작업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페라리 블루투스는 현재 장착되어 있는 비위드 제품을 연결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페라리 458 스파이더 2013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